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게 나라냐 국민이 고통에 울부짖어도 책임지는 놈이 없구나 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 하면서 참 사나도 귀국 않는 대통령이 있고 그 와중에 포개의 땅에 쇼핑했다는 뻔뻔한 영부인 있는 옛날에 기가 막힌 서글픈 나라 해안민국 포통제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게 나라냐 흥미리 고통에 울부짖어도 책임지는 놈이 없구나 일본 놈 핵폐수를 버린다는데 한마디 아니조차 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국민 마음 대단이라면 조롱하고 겁박을 하네 내 나라 기가 막힌 서글픈 나라 해안민국 포통제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게 나라냐 흥미리 고통에 울부짖어도 책임지는 놈이 없구나 표창창 하나에도 4년 때리고 349억 창고 조작 1년을 주고 논문 표절 퍼위 이력 주가 조작은 흥미리 고통에 울부짖어도 수서두차 하지를 않네 내 나라 기가 막힌 서글픈 나라 해안민국 포통제야 흥미리 고통에 울부짖어 책임지는 놈이 없구나 북한의 핵문제를 피게 삼아서 우길기함 핵잠수함 불러들이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그런 놈이 대통령이라 내 나라 기가 막힌 서글픈 나라 대한민국 뽕도 통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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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뽕도 통제해라